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터에 맞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거에요 지난번엔 제가 이제 모터 선택하는것 따로 배터리 선택하는것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모터를 배터리는 모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 몇 개를 준비를 했구요 모터를 몇 개 보여 드리는데요 죽은 모터도 하나 꺼내 놓구요 여러분 모터가 되게 다양하죠 모터가 다 여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얘는 뭐 똑같은 거니까 예 이 모터는 레디트 스카이 1306 모터구요 이거는 예 가트 1806 제가 모터의 그 사이즈는 말씀드렸죠 예 모터의 사이즈는 그 모터 안쪽에 있는 에 모터 안쪽에 있는 그 요 코일이 감겨 있는거 이거를 이제 저 스테이트 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의 지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길이가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뒤에 두 자리 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18mm 에 8mm 짜리 1806 모터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스테이트 사이즈가 13mm 에 6mm 높이 6mm 에서 1306 아 이거는 지금 그 사이즈가 안 써 있는데 이거는 지금 2205급 입니다 22mm 에 높이 5mm 정도 되는 모터고 얘는 써 있죠 똑같이 2205 인데 이렇게 보면 얘가 더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그 홀이 높은 거지 이쪽에 그 공간이 높은 거지 이 모터가 스테이트가 실제로 더 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 이게 저 이게 좀 모터 캔 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모터 벨 이구요 이 모터 벨 에 어 그 크기가 좀 외관상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그 까만 띠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이 까만 띠가 거의 스테이트 사이즈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스테이트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석이 이게 좀 더 크고 두껍죠 요거 보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f60 pro 죠 얘는 스펙 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2307 로 알려져 있어요 스테이트 사이즈가 23mm 에 7mm 육안으로 봐서는 1mm 차이 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kv 값을 조정 그 kv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권선 그러니까 요기 안에 들어있는 권선 양이나 권선의 두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식한 모터 제가 쓰는 아주 파워풀한 모터 f80 얘는 2408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트 사이즈가 한 어 24mm 정도 되고 위로 8mm 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터 사이즈들이랑 이런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결국엔 이 모터 사이즈를 좀 따라가요 물론 당연히 kv 값도 영향을 주지만 어 실제로 kv 값 그러니까 rpm 전압에 따른 rpm 변화를 주는 이거보다도 그거에 가장 집적적으로 변경을 주는 게 이 모터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소모하는 전류량 전압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 보통 그 모터 제조사들이 전부 다 그 스펙을 다 제공 하진 않아요 근데 어 그걸 좀 잘 제공해 주는 회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t 모터가 타이거 모터가 그런걸 좀 잘 제공을 해 주고요 그래서 어 타이거 모터 쪽에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터를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요번에 또 신형 모터가 나와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설레지만 지갑이 안 열리는 걸로 열고 싶지만 자금 이슈가 있어서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돈을 돈을 많이 많이 그 광고비를 많이 많이 받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론 레이싱 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장르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영어로 해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 잡소리는 여기서 집어치우고 제가 요 시트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어요 KV 값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걸 다시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는 모터를 뭔가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브윙 X2205를 샀다 X로터 220을 샀다 티모터 에어 40을 샀다 뭐 그럴 거예요 뭔가 모터를 타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뭘 쓸 건데 어? C 값이 높은 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터들 마다 스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F60 모터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근데 이 F60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가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KV 값이 좀 다르네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2500 자리였으니까 최대 암페어가 44 암페어가 나와요 스로틀 100%일 때 4045 3블레이드 프롭을 썼을 때 스로틀 100% 주면 44 암페어가 나오고 690 와트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트는 전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5.5 볼트 들어왔을 때 44 곱하면 690 나온다 이 얘기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데 C값 놓고 C값 놓고 높고 그 다음에 C값이 높으면 펀치가 좋다라고 표현하죠 전류를 빨리 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건 뭐가 되냐면 배터리가 두꺼워져요 뚱뚱하고 살찌고 두꺼워집니다 비교를 해 드리면 얘는 95C고 얘는 80C에요 80C 95C 임팩트 모터 배터리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고 두꺼워요 다이노지가 소재 재질 모터 배터리의 어떤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한데 C값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성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터의 성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스로틀 제한이라든지 리미터는 변속기에 다 걸려 있어요 뚫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모터에 맞는 것을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이런 배터리는요 아까 보여드린 F60에 쓰면 딱 맞습니다 2307급 80C에 힘 있는대로 쫙쫙 뽑아 주는 건 이런 모터 쓰면 딱 맞아요 이걸로 2무터에다가 이 배터리를 끼우면은 신나게 비행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비행합니다 제가 비행하는 스타일로는 한 3분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 그 난리 같이 그 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쫙쫙 그 쭉쭉 쬐는 걸로 아주 유명한 스루틀 쭉쭉 끊는 걸로 유명합니다 보셨겠지만 좀 강하게 날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음 요렇게 요런 모터를 쓴다 그러면 1300으로도 충분해요 에어 40에 1300mm 80C도 충분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에어 40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펙시트가 있으니까 음 얘는 아무리 쫙쭉쭉 쬐고 막 날려다녀도 맥스가 36.74 에요 36.74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배터리를 그 1300짜리 배터리 이것도 똑같이 14.4 볼트죠 1300짜리 배터리를 갖다가 80 빼면은 80에기까지 뽑아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쓸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1300짜리 배터리를 80에기까지 80에기까지 뽑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0C만 돼도 얘는 충분한 겁니다 이거 다 못 쓴다는 얘기에요 배터리 강제량 그거보다 약간 여유있게 쓸 수는 있겠죠 한 60C지 65C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쓰면 좀 이러다가 여유있게 모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C가 높아서 펀치가 높다 라고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C가 높으면 펀치가 높은 건 사실인데 어차피 그 펀치를 내가 못써요 모터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힘 세고 비싼 모터를 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터리는 C값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에 대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다이노지 1600 하고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이노지 울트라 1600 인데 1600 하고 1800 하고 200mm 차이 나는데 가격은 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200mm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클래스에서 충분히 모터의 클래스 기체 클래스에 맞게 배터리를 선택하고 쓰시다가 모터를 갈면 배터리도 갈아야 됩니다 모터를 바꿀 때는 여러분 배터리도 갈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터는 급시 여기 있다가 이거 쓰다가 이렇게 F20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배터리 이거 쓰면 어차피 제대로 못 날려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모터 쓰는데 이 배터리 써도 그닥 뭐 좋은 건 없어요 뭐 그닥 무거워 지기만 하고 무거우니까 이거는 출력이 약한 모터인데 100g, 200g, 50g 이렇게 무게가 늘면 결국엔 어때요 모터 출력은 출력대로 안 나오고 모터는 혹사 당하고 배터리는 배터리로 둥둥둥 거리고 결국에 배터리도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80C로 뽑거나 40C로 뽑거나 배터리는 계속 그 수명이 가요 물론 관리를 하면 좀 더 오래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는 수명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터에 어울리지 않는 모터에 어울리지 않는 배터리를 이렇게 딱 맞춰서 쓰다가 얘가 가면 빠이빠이 인거죠 뭐 얘도 빠이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클래스에 맞는 모터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처음에 살 때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배터리를 살 때 비행시간이 짧으니까 배터리를 많이 사야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권하지 않고 배터리는 여러분 모터 클래스에 맞게 적당히 한 6팩 정도 5팩에서 6팩 정도 돌리시면 딱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세팅하고 뭐 하고 하면 그렇게 오래 날리지는 않고 처음에 입문하면은 그래서 비행을 하시면은 잘 날리는 사람들은 혹은 저처럼 쭉쭉 쬐는 사람들은 비행시간이 3분에서 3분을 잘 안 넘어가요 잘 진짜로 근데 입문해서 날리면 5분, 7분까지도 날립니다 관광비행 하거든요 5분 정도도 날리는 거 같아요 이렇게 빡빡 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문자 모터 뭐 보통 요새는 2205, 2206, 2207 이렇게 입문 하시는데요 2207을 다르셔도 2207을 다르셔도 배터리는 이제 고기에 맞는 걸 이런 거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임팩트 뭐 1600, 1500 정도 쓰시면 되고 모터를 208, 2408 이런 거 80 이런 거 넘어 오시면은 이제 한 클래스 더 높게 산 1800 정도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모터들이 그 5셀, 6셀 지원하는 기체 이제 모터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5셀, 6셀 지원하는 것들은 좀 출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전류량, 전압량, 전압해서 모터 소모하는 와트 수도 좀 높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너무 서둘러서 가지 마시고요 용량 큰 쪽으로는 너무 서둘러서 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모터로도 훌륭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 40이 생각보다 괜찮은 모터예요 이걸로 묘기 부르실 거 다 하시고 아크로 모드 뭐 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는 분들은 해요 모터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급하게 대용량 배터리, 대용량 모터 가시지 마시고 입문자의 클래스에 맞게 시작을 하시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절대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자꾸 뭐 특정한 회사 제품을 보여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가진 게 그것 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설명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기체를 가지고서 비행을 했는데 풀스루트를 한번 쳐서 배터리를 하나 날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무시... 이 배터리가 하나 날아갔어요 못 쓰게 돼 버렸어요 풀스루트를 한번 쳤더니 모터가 그런 상황도 만들어요 배터리를 꿀꺽꿀꺽 잡아먹어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여러분 모터에 맞는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 모터에는 무조건 큰 게 딱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너무 초과해 버리면 이 모터에 맞는 것보다 더 초과해 버리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다가 6셀 못 써요 이 모터는 지원하는 게 4셀입니다 4셀에 1,800 정도 쓰면 적당한 것 같아요 1,800에서 100C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라고 오늘 모터와 배터리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새는 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설명드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강의 보시고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내가 뭘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드론 이야기 였습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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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